제38차 최고위원을 석회하겠습니다. 야당들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를 시켜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.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전개특위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가 않습니다. 국민을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국회원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모습은 보질 못했습니다. 이것이 처음입니다.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. 절대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